어, 드디어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왔어? 잘 있었어? 응. 밥 먹었어? 엄마 주사 많이 해. 진짜? 그렇지, 그 얘기 해야 했어. 힘들었던 얘기해야 해. 아니, 몰라서 다 먹었어. 리오야, 리오. 왜 리오야. 왜 리오야.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리오야가 해주겠대. 아닌데, 너무 재밌는 게. 왜 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응, 내가 힘들었다고 장담을 해주고 있어. 본일이 직접 하겠대. 내가 시킨 게 아니야. 해맑아. 시간일 다 했어? 응. 다 했어? 뭐 시킨 건 다 했는데. 선조기하고 빨래 다 했고? 자기야, 이거 빨래 그대로 있는데? 응? 아무리 때문에. 빨래 그대로 있는데? 리예리가. 리예리가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 리아나. 네? 아빠 오늘 진짜 힘들었지? 네. 계속, 계속 아기띠. 순둥이 리예리가 울어서 못했다고. 아, 순둥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진짜 오늘 힘들긴 했어요. 아빠 오늘 죽은 줄 알지? 리아나 엄마가 할게, 엄마가 할게. 고생했어. 배고프다, 배고파. 나 더 먹을 테니까 그럼 자기는 이제 애들 씻겨. 어? 씻겨, 씻겨. 오늘 독감 주사 맞았어. 가벼운 샤워는 괜찮아. 4시간 지나면 샤워는 괜찮아. 엄마가 다 안 해. 어디 고수 앞에서 주사 맞았다는 핑계를 대고 계세요. 다 아는데. 진짜 오늘 씻지 말라고 그러던데, 의사님이. 아, 씻으라고 했나? 뭐야? 혼자 연기하고 있어. 가벼운 샤워도 괜찮아. 물론 샤워도 괜찮아. 자, 얘들아. 샤워도 들어가자. 리아, 리찬, 리오리준. 들어와, 들어와. 옷 벗고. 오늘은. 오늘은. 상에 물 받으면 안 되고. 샤워키도만. 네가 애들. 씻기는 거야. 네가 애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동생을 못 벗었지. 아, 설거지 시켰지. 애 아까 달랬지. 주사 맞았지. 이 집 장난으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거 같아. 아니, 말씀하셨을까요? 不同다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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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